자, 어때요? 직접 애니메이션 만들어 보셨나요? 음... 재밌죠? 그리고 이것들을 잘 활용하면 정말 이... 판타지한, 예,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재밌는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그 애니메이션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동을 시켰잖아요? 자, 여기서 모양으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그림을 한 장 한 장 빠르게 클릭하는 걸로 마치 움직이는 것 같은 효과를 우리가 내고 있었죠? 자,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뭔가 좀 불편하잖아요? 어떤 게 불편한가요? 음... 사진을 여러분들이 직접 클릭해야 되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클릭할 때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예, 아무래도 클릭할 부분을 찾고 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스크래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클릭하는 것을 스크래치가 대신해주는 아주 기특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어... 이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이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요. 자, 위에 보시면 스크립트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 스크립트라고 적혀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동작, 형태, 소리, 펜, 데이터, 이벤트, 제어 등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형태라는 것을 선택하세요. 형태 자, 형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선택한 이 스프라이트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형태를 여러분들이 어... 바꿔주는 그런 명령들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명령이라고 한 것은 여기 있는 이 하나하나의 이 도형들 있죠? 이것들 하나하나가 명령이에요. 자, 명령은 뭔가요? 명령은 제가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제가 그 시키는 것을 시키는 내용을 명령이라고 하죠. 예, 제가 누군가한테 물 좀 갖다 주세요 라고 하면 어... 물론 그 물 좀 갖다 주세요 하면 물을 갖다 달라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명령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에서 명령이라는 말은 좀 뭐랄까요 말이 세죠. 보통 부탁, 요청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도 명령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에서 이 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 컴퓨터의 주인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컴퓨터는 여러분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인 여러분이 컴퓨터에게 어떤 일을 시킬 때 그 시키는 것을 바로 명령이라고 해요. 자, 그럼 어떤 명령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기라는 게 있고 숨기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여기서 숨기기에다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더블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여기 있는 스프라이트가 삭제한 것도 아닌데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숨기기라고 하는 명령을 컴퓨터한테 전달했기 때문에 컴퓨터는 그 숨기기라는 명령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숨기기 기능을 실행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보이기 할 때는 보이기를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다시 사진이 나타납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스프라이트에게 말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헬로우라고 적혀있는 헬로우 말하기를 더블클릭하면 어때요? 말이 헬로우라고 이렇게 뜨죠? 그리고 여기 헬로우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에다가 안녕 하세요 라고 쓰고 말하기를 다시 더블클릭하면 여기 있는 이 그림이 안녕하세요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좀 그림이 얘기를 하는 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러면 그게 이상하면 제가 여기 있는 캐릭터 하나를 가져와 볼게요. 뭘로 할까요? 자, 우리의 고양이를 가져와서 고양이를 선택하고 고양이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예요. 고양이가 우리한테 안녕 이라고 말을 하도록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안녕 어때요? 우리한테 안녕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우리가 고양이한테 안녕 이라고 이야기하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 명령을 고양이가 듣고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명령한 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고양이도 지우고 그리고 안녕하세요 도 불필요하니까 여기 있는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돼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선택한 이 스프라이트는 모양을 눌러보면 스프라이트 안에 여러 장의 그림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한 장 한 장의 그림을 뭐라고 하냐면 모양이라고 해요. 모양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그림의 다음 모양은 뭘까요? 두 번째 그림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의 다음 모양은 세 번째 이 그림이에요. 세 번째 그림의 다음 모양은 네 번째 이 그림이라는 거죠. 자, 다음 모양이 뭔지 아시겠죠? 자, 스크립트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형태에서 여기 보시면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제가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 그림들이 이렇게 나타나죠? 지금 제가 클릭을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이 스프라이트 안에 있는 여러 개의 모양들이 이 다음 모양으로 바뀌게 하면 현재 이 모양 현재는 이거죠. 이 모양의 다음 모양인 이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이용하면요. 자,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 클릭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편리해졌어요. 그냥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라고 하는 이것을 클릭만 하면 이렇게 되니까요. 빨리 클릭해보면 정말로 약간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이게 바로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명령을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때는 여기에서 그냥 더블클릭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탁 놓게 되면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라는 명령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명령이 다음 모양이 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명령은 이곳에 위치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명령 그리고 여기 이쪽에다가 우리가 이쪽으로 가져온 명령들은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명령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이렇게 계속 클릭해서 하는 것은 좀 불편하죠? 어때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클릭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 그 방법은 우리 다음 동영상에서 살펴볼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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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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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